누구나 집에서 해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 칼날은 여러분께서 컨택 하신 거고 여기서 이제 파스터마이지나 이렇게 되시면 이게 진지감치 구축이 됐었어야 했는데 조금 늦었어요. 많이 늦었죠. 이거 누나 색깔로 두시고 스타트를 누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엑스테리어 인테리어 옵션 마지막에 이제 제 차를 볼 수 있는 아이가 여기 왼쪽 차 보시면 람블링 플러스 밑에 페인트를 눌러보게 되시면 이제 아까 원장님께서 했던 게 이제 솔리드 칼날인데 이게 이제 기본으로 딱 저희가 정해져 있는 칼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날 옵션 차질 안 한다는 얘기죠. 네. 메탈의 페인트부터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열까지 칼날죠.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근데 이제 100만원대부터 시작하는 건데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가장 비싼 거는 얼마가 추가 돼요? 뭐 애드퍼스널 칼날이 된다. 네. 천때, 2천때, 3천때, 4천때, 5천때, 6천때 이렇게까지 금액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고려한 걸로는 똥짜네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가금이 안 됐대요. 네. 2억 4천9배부터 시작이고요. 여기 이제 이 칼날을 고르시고 네. 밑에 휠이 위로 되어있죠. 네. 지금 현재는 세 가지로만 열인데 나중에 몇 달 이따가 출시되면 여기에 23인치 네. 스푼트유가 결혼식으로 된 걸로 이제 살이 많은 걸로 23인치로 준비가 될 겁니다. 자, 기본은 22인치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여기 똑같은 인치수인데 얘는 이제 살이 많은 거 네. 그 다음에 여기 나스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22인치인데 네. 안 모르게 전용 디자인 좀 여기로 필립해가지고 네. 이런 세 가지는 아닙니다. 맨 밑에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맨 밑에 게 이제 다이아몬드 커팅이 되어가지고 네.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 사실은 여기 안쪽에 있는 데가 블랙으로 하얀색 블랙으로 도색이 되어있죠. 무광 블랙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있는 게 하얀색 블랙으로 무광으로 도색이 되어있는 거죠. 다음 세션 브레이크하고 켤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나, 둘, 셋 여섯 가지 칼라죠. 그래서 이제 노란색으로 많이 하신다고 하면 지금 들어가 있지만 뭐 이런 베르델 마티스라는 이제 연두색 칼라 이런 것도 열철에 들어가서 들어가야 되고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지만 또 어울립니다. 노란색이 낫지? 네. 반대로 주황색도 굉장히 예쁩니다. 네. 이건 람보르기니스럽기 때문에 저희 말에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건 좀 고민을 해볼게요. 일단 노란색. 제일 깔끔하죠? 네. 깔끔한 거 좋아하세요. 그 다음 섹션 탑 뷰가 되겠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이제 판화기 선오프인데 네. 칼리엔이나 이런 다른 탑 랩 같은게 완료로 더 크게 끊고 좀 작게 되거든요. 여기다 이제 루프레이를 하느냐 아니면 뒤에 이제 프라이버시 플러스 리얼 쪽이 있는데 옵션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아니요. 이게 지금 3개 다 옵션도 다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냥 다 빼주시면 돼요. 네. 이거 그냥 뺄게요. 디테일러스 들어가게 되면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스타일 패키지는 들어가는데 네. 이제 스타일 패키지도 들어가게 되면 또 다릅니다. 이제 이제 샤이 브랫 스타일 패키지가 있고 네. 바디컬러 스타일 패키지가 있고 파란색까라고 이제 지금 보이시면 쥐색권 파란색권 두 가지가 쏟으시면 디테일러스인데 네. 이 두 가지로 했을 때 휘가치가 전부가 원칼러로 나와요. 노란색 원칼러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두 가지 칼러를 지금 현재로서는 나중에 이제 또 시간이 지나가면 다른 칼러도 또 해주겠죠. 만약에 저 패키지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그만큼 돈이 이제 매트로 되는 거예요. 가격이 혹시 금액 차이는 아직 절정되지 않아서 절정되지는 않아서 현재 얼마에 차이 안 되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우라칸이라도 이런 것 같습니다. 우라칸 500만원대 정도 500만원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고 반짝반짝거리는 게 이제 차량이 휘라치부터 이렇게 튀는 리어까지 그치 이제 정가에 차량을 사시는 분들이 네. 사실 차량 가격도 있고 이왕 사는 거 좀 화끈하게 사자고 그래서 옵션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나는 풀옵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좀 반대인 게 사실 그 옵션 금액으로 네. 물론 이제 돈이 엄청 많으신 분들은 또 사면 되겠지만 네. 저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 옵션 금액을 아껴서 다음 차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옵션 이래절로 하면 막 1억 5천 2억이 네. 맞습니다. 특히 카본 들어가기 제품이 난리나잖아요. 그래서 페라리 때도 옵션을 최소화 시켰고 물론 네 필요한 옵션을 다 넣었어요. 이 스컬치 남은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한테 저는 원율을 행위로 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매트로 난다 하더라도 세차할 때는 별로 이렇게 신경 쓰이는 모테리어이 아니기 때문에 로테비가 어차피 되니까 그렇죠. 어차피 검정색 부분이기 때문에 광이 있냐 없냐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차를 구매하시는 고객님 입장에서 성량이 차있죠. 성량이 차있죠. 성량이 차있죠. 성량이 차있죠. 끝났나요? 이제 인테리어? 아니요. 아직 멀었습니다. 스테리어에서 이렇게 이제 인테리어 부분입니다. 일단 알칸트라 플러스 가운데에 두시는 이 QC가 핀트를 주는 건데 색상을 어떤 컬러로 하시는지 여러분께서 저희가 블랙 유니컬러 레더하고 스포티 레더하고 투톤 컬러죠. 그 다음에 엘레간트 레더가 아까 빈티지 레더 스킨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유니컬러의 알칸트라 지금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스포티고 알칸트라가 투톤의 알칸트라 이렇게 총 다섯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엘레간트 레더 엘레간트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카메라를 컨택하실 수가 있죠. 레드크라운드 한번 볼까요? 흰색이라든지 블랙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카메라로 좀 레드블랙 투톤인 거죠? 네. 레드블랙 투톤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원장님께서 좋아하는 컬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테라 빈티지 컬러 한번 보시고 스티칭을 톤앤톡도 되는 거 보다? 제가 봤을 때 매치 컨셉트레스트 컬러를 하게 되면 대시보드를 보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대시보드를 아니면 그냥 리버티드로 하게 되시면 이런 데가 유칼러가 쉽다고 그립감이 좋게 구멍이 펑퍽 뚫리는 퍼포레이티드로 갖겠습니다. 승차감은 차이가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가죽이 좀 더 팽팽하다고 조절하다고 말씀드린 게 많고요. 이게 더 관리하시기엔 편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라인빌은 스웨이드 퍼포레이티드 가죽이냐 아니면 스트라인빌이 컨트레스트 같은 걸로 그립감이 좋게 구멍이 펑퍽 뚫리는 퍼포레이티드로 갖겠습니다. 9시방에 3시방에 뚫리는 데가 구멍이 나 있는 데가 이렇게 갖고 스티칭도 제가 검은색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레더 칼라 있죠? 그 칼라로 스티칭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이거 원치하시면 블랙으로 삭제하시면 블랙으로 사실 블랙쪽을 옐로우로 스티칭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코멘트를 다해서 추가로 격렬 스티칭을 다해서 알겠습니다. 일단 우선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각이는 있어요. 근데 이제 박음질 스티칭 요것도 칼라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뒷좌석 있는 데를 다섯 명 시트로 하냐 네 명 시트로 하냐 옵션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4인승 카페고레이션을 하게 되면 옵션은 없네요. 그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세요. 마사지 기능인데 마사지 기능을 하실 것이지 전동 시스템에 빼드릴까요?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0달트를 칼라를 또 넣을 수가 있어요. 이 칼라 아까 우리 CCTV 칼라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거는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 디테일 들어가셔서 이거는 카본 파이버로 인테리어 패키지죠. 원래 기본으로 저희가 제공되는 것은 피아노도 진짜 리얼 피아노도 기본 검정색으로 제공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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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를 카본으로 하게 되시면 이것도 패키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냥 문자 패널 쪽에 있는 데하고 대시보드 쪽에 있는 데하고 중앙 스티트패시나 그리고 뒷쪽만 강조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비카본으로 전체 다 했는데 저는 뭐 편하신 걸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 지본도 많이 있어요. 지본도 많이 있어요. 우드 들어가신다는 얘기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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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드 쪽에서도 그냥 피아노도가 있는 느낌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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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보면 문양이 들어가 있는 거 백성문양이 들어가 있는 게 없으신데 제가 이거는 실제로 보니까 나쁘진 않아요. 저희는 진짜 우드로 다니는 거라서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에킴먼트 들어가게 되시면 기본으로 진행되는 거 이렇게 뱅엘 e路 비엘 것만 들어가요? 네.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폭스바겐은 사실 차종들이 오디오가 좋잖아요, 벤트리도 좋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번에 오디오가 벤즈나 프루젤이 제일 먼저 놓치겠지만 부메스트 오디오로 들어가야 할까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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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디 섹싱 쪽에서 세팅이 들어가야 할까 올라오시네요? 양쪽 사이드에 3D로 들어가야 할까 그리고 이제 이 라이트, 엠비넨트 라이트 파란색도 하나, 그 색깔 없는 건데 그것도 원하시면 하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리어싱 엔터테인먼트는 포루젤도 같이 뒤에 모니터가 물론 탈모차게 담당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오픈오더 모델 오픈오더 모드가 오픈오더 패키지가 되는데 만약 이걸 안 하게 되시면 기본으로 주어지는 드라이밍 모드가 4가지밖에 안 되는 문제일 것까지 근데 이제 진흙바퀴, 자가바퀴는 오픈오더 모드를 추가를 하게 되시면 금액은 제가 봤을 때 500만원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관리도 없죠? 혹시라도 나중에 이 부분에 이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모드도 두 가지가 생성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가바퀴이냐, 진흙바퀴이냐 물론 휠 2만원 벗기고 상기 같은 데 가고 물론 낚시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이거는 기본인 것 같은데 큰일이나 SUV인데 뭐 이런게 저도 뺏습니다 네 헬스오는 뺄 건 과감한데 네 옵션에 들어가서 세무중이 들어가는데 세무중이 들어가는데 세무중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트 예정도 모지가 않더라구요 지난 모자도 컴팀 때문에 피어수나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테이니티로 다르고 어차피 그 전동이 있잖아 네, 테이니티로 전동인데 저건 이제 재수처분을 해가지고 다 패스 네 리얼 시 이제 히팅 있어야 있어야 되는데 네 히팅이 있어야 되는데 퓨어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 때 저 시험사 시장에 헤비 히팅 어, 괜찮아요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요거트는 이제 필요 없을까요?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넣을 게 아닌 같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옵션이 엄청 많이 그 다음에 이제 과장님 해주실 것은 아... 아... 네 네 네 네 그래서 요거를 PDF로 저장해서 네 우리 원장님께서 지금 내가 골랐던 옵션 네 한 가지 아시는게 이제 금액이 좀 아직 안 나와있어서 네 이게 아마 나라마다 좀 살게 해서 아직 옵션 금액이 측정이 안 됐어요 아 그러면 결함은 어떻게 진행해야 돼요? 어... 어... 네 네 네 어때요? 나 PD 볼 때 람보르기니? 근데 고르신 차랑 이거랑 완전 다르게 생겼는데요? 아니죠 그... 우리가 볼 수는 SUV 차량이고 얘는 이제 스포츠카 원래 람보르기니에 SUV가 없었어요? 네 뭔가 쟤랑 얘랑 지금 어떤 게 더 음... 어떤 게 좀 더 뭔가 좀 더 있었나요? 이거요 이게 좀 더 공격되고 날개도 있고 네 스페셜 버전이라고 생각해요 스페셜 버전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타고 온 게 페라리죠? 맞아요 페라리랑 비교했을 때 각이 되게 많은 거 같아요 각졌어요 맞아요 남성도 있고 뚜껑이 열리는 스파이더도 들어왔어요 아까 배운 스파이더 맞아요 이렇게 누르면 이게 나와요 타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로 그러시는데 사실 이태리 차들은 아직까지 조금 불안해요 무기차들에게 그래서 예전보다는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 고장도 되게 많았는데 최근에는 고장도 좋고 이제 좀 탈만 예전에 되게 속을 많이 써렸어요 실제 언어들 얘기는 들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우스요? 지금 다 우스예요 예 확실히 수입이 잘 깔리죠 감사합니다 네 겨울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찬은? 근데 계약자가 많아서 얼마나 올지 모르겠대요 지금 현재 상황 손에서 만나도 안 불리 단역인데 2018년 단역인데 디셈머 12월인가요? 그렇죠 네 12월에 우르스를 제가 받게 될 것 같은 그런 약간 딱 저 색상 아니에요? 네 딱 이 색상의 12월 딱 시기적으로도 딱 맞는 운명인가요? 뭔가 운명 같은 달력이 왔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저 치료하러 가야 돼요 딱 걸리신 것 같아요 네 오래간ior 너무 고맙습니다 nome 우리 Pu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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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